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김희재님 10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10월 2일이죠. SBS필, The Trot Concert 충청남도 체육대회 특집, 오후 8시에 방송하고요. 10월 5일입니다. K-STAR 제철 요리해주는 옆집 누나, 오후 5시에 방송하고요. 네, SBSM 월간 더 스테이지 녹화가 5일날 있으신데, 오후 7시에 SBS 프리즘타워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10월 6일 29회 국제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오후 6시에 여수세계박람회장 1월에서 한다고 하네요. 행사에요. 네, 마찬가지로 행사, 목포, 드론 라이트쇼, 노을음악회, 오후 7시에 목포 북항, 노을공원 1원에서 행사하신다고 하네요. 이어서 7일 행사, 문경약돌한우축제, 오후 1시, 문경세제, 돌입공원, 제1주차장 1원에서 한다고 하구요. 이어서 영상, 삼량문화축전, 오후 7시에 있으실 예정이고, 네, 8일입니다. 무한해제 원갑사 신사음악회, 오후 3시 반에 원갑사 경내에서 한다고 하구요. 네, 10월 12일입니다. 영양군민체육대회, 오후 2시에 영양공사운동장에서 행사 있으시구요. 네, 12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대회 전여제, 오후 6시 반에 군의종합운동장 1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10월 13일입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오후 6시에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한다고 하구요. 10월 14일입니다. 성남시민체육문화축제, 오후 4시 반에 한다고 하구요. 행사, 이어서 시흥월곳포구축제, 오후 6시에 월곳 해안로 1원 및 달빛거리에서 한다고 하네요. 행사, 이어서 또 행사소식, 15일 거창한마당대축제, 스포츠파크 거창읍 일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아직 미정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17일 문경헬로콘서트 좋은 날 행사가 있으실 예정인데요. 시간하고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네, MBC 나년가여제 행사인데요. 네, 이것도 시간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마찬가지로 21일 날 논산강경젓갈축제에 나오신다고 하는데 음, 논산시 강경읍 금강둔치 1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정확히 안나왔네요. 네, 이어서 21일 경상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12시에 행사 있으시고 네, 10월 23일 방송으로 SBS 더필, 더트롯쇼, 오후 8시에 방송하시고 10월 27일 포항 새록새록 페스티벌, 요것도 행사랑, 시간이랑 장소는 아직 협의 중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28일 날 채취원 문화재, 오후 5시에 채취원 문학관 및 고운사 1원에서 행사 있으시고요. 10월 29일입니다. 세종비비에프 바비큐비어 페스티벌, 요것도 장소랑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 있으실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제천시민을 위한 콘서트, 또 시간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예정인 거고요. 10월 30일 방송 SBS 더트롯쇼, 오후 8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